여기가 면목시장 입구구요 면목시장 입구입니다. 사과정역에서 들어가는 길입니다. 사과정역에서 들어가는 입구 아 육세로 귀엽네 사과 12개 5천원 복숭아 한 박스 15,000원, 13,000원 사과정역 엄청나네 사과정역 여기 면목시장입니다. 아 고구마 여기 면목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유세할 때 여기 오고 한 사흘달이니까 한 4개월 만에 왔네요 여기 면목시장 입구 아 와 건더주네 4개 8천원이면 4개 8천원이면 1개 한개 2천원 여기는 침장에 한풍기도 있네 비와이씨 여기가 면목 칠동인가봅니다 면목 칠동인가봅니다 반찬을 사려고 왔는데 마땅하게 살게 없네 꽁치 한팩에 만원 꽁치 조그만거 만원천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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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가 많이 나왔습니다. 고추가루소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